이 연장 소빈을 소개합니다. 박수로 받아주십시오. 노래하는 작은 가위. 작은 차고에서 터진 그녀만의 울림은 대한민국을 환호하여 박수로 물렸다. 그녀만의 모두, 그녀만이 불러줄 수 있는 무대. 그녀가 바로 우리들의 김영자다. 지금부터 김영자씨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김영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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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영자 너무 사랑해 intrigued definitive 어 언젠가 빠져 정의 가슴 가슴에 영원히 서서가 가만히 붙이게 요 실글 내 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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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의 눈에 든다